밀물. 곧 있으면, 곧 있으면. 결혼하는. 올해. 올해. 편태, 편태. 지나치네. 2019 올해 편태. 형, 기영 축하드립니다. 내가 칠 뻔했어. 곧 있으면 결혼하는 올해의 변들을. 세상식에서. 그의 유행어로는 가게가 있고요. 가족 시리즈로 아주 재미를 남겼죠. 경수님. 자, 또 하나 드립니다. 자, 다음은. 스킨십. 배고파.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뭐야. 밀물. 우리의. 족감을, 족감을. 네? 배고파. 기영 오빠가. 자주. 자기 여자친구에게. 하는 거. 하는 거. 하하하하하하하하. 이야, 좋다. 이야, 좋다. 이거는 대박이에요. 아니, 수영이 사랑하잖아요. 이거는 인정이죠? 아니면 병원이또 reason? Brother. 알았어. 해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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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